위크와 초코의 베스트 파이브. 어우 추워. 추우니까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잖아. 그럼 먹으러 갈래? 하지만 돈이 없는걸. 으이그 또 도넛 레인저 피규어 사느라 다 썼지? 에헷. 내가 저녁 사줄게. 근데 뭐 먹을래? 헉 진짜? 갈국수, 짬뽕, 우동, 쌀국수, 잔치국수 엄청 많은데. 따뜻한 국수 베스트 파이브. 5위 쌀국수. 쌀국수는 베트남에서 만들어졌는데 베트남에선 퍼라고 불려. 100여 년 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 남딘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고기 육수에 국수를 말아먹던 것이 쌀국수의 시초야. 퍼를 팔던 사람들을 통해 베트남 전역으로 퍼져나가 베트남의 대표 요리가 되었지. 쫄깃한 쌀로 만든 면과 고기 육수에 신선한 야채를 넣어서 만든 쌀국수. 간편하게 아침에 먹으면 하루 일과도 든든하다고. 초코! 쌀국수가 2,000원이래 엄청 싸다. 4위 짬뽕. 추운 겨울 고추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짬뽕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중국 화교들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돼지고기 육수에 화산물, 면, 채소를 넣어서 푸짐하게 만든 게 바로 짬뽕의 시작이야.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고춧가루와 만나 매운 짬뽕으로 바뀌었지. 짬뽕 전문점에는 해물짬뽕, 차돌짬뽕, 굴짬뽕, 볶음짬뽕까지 있어. 으악! 매워! 매운 거 못 먹으면 굴짬뽕도 있는데. 뭐? 그걸 왜 지금 알려줘? 3위 칼국수. 칼국수의 시천은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섞은 면으로 만들었다고 해. 최초의 칼국수 조리법은 간편 조선요리 재법에서 볼 수 있는데, 칼로 썬 면을 물에 씻어서 만든 국수였지. 다만 현재는 면과 육수를 함께 끓여서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어. 닭칼국수, 해물칼국수, 육개장칼국수, 들깨칼국수 등 지역별로, 가게별로 정말 다양한 칼국수가 있으니까 놀러가 봐. 좋았어! 전국 곳곳 칼국수 맛집을 찾으러 떠난다! 레트로 식품으로 먹을 수도 있어. 2위 라멘. 추운 겨울 짭조름한 자슈와 기름진 국물의 라멘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지. 소유라멘, 미소라멘, 시우라멘. 돈꼬츠라멘 등이 대표적이야. 라면은 일본에 사는 화교들이 만든 일본식 중화요리야. 특히 키타카타, 하카타, 사포로 이 3개 지역에 라면으로 유명한 곳이지. 난 돈꼬츠라멘 먹을래. 나는 미소라멘. 대망의 1위는? 잔치국수. 잔치국수는 밀가루를 귀하게 여기던 조선시대. 잔칫날에 손님뿐 아니라 행인, 거지한테도 국수를 대접하게 되면서 잔치국수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어. 삶은 국수면에 고기 육수 또는 멸치 육수를 구워서 고명을 얹으면 잔치국수가 되는 거지. 잔치국수는 면이 길어서 먹으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어. 와! 사장님! 여기 잔치국수 두 그릇 추가요! 꼭! 국수를 먹으니까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 지금까지 따뜻한 국수 베스트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수는 어떤 건가요? 댓글로 많이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만나요. 안녕! 월급도 쥐꼬리만한데 너무한 거 아냐? 초코, 왜 그렇게 화났어? 짬뽕은 7,000원, 육개장은 8,000원, 돈가스는 10,000원. 한 달 월급은 그대로인데 식당 음식값이 너무 비싸잖아. 아! 내가 싸고 맛있는 곳 알려줄까? 그런 곳이 있어? 응! 그건 바로 편의점이지! 배를 든든하게 해줄 편의점 음식 베스트5! 5. 샌드위치 밥 먹을 시간이 짧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나 간식으로 주로 먹는 샌드위치야. 개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기본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피자, 치킨, 딸기, 돈가스 샌드위치 등 많은 종류들이 나와. 그래서 어떤 신상품이 나올지 기다리는 재미까지 있어. 벌써 이번 달 신상품 샌드위치가 나왔나 본데? 뭐? 당장 먹어봐야겠다. 4. 튀김 치킨은 먹고 싶지만 배달 시간은 기다리기 싫고 한 마리보다 한 조각 정도 먹고 싶을 때 1,500원에서 3,000원 가격대로 치킨 꼬치, 휴게소 소시지, 소떡소떡, 치즈볼까지 편의점에서 다 맛볼 수 있다고. 초코, 넌 뭐 먹고 있어? 나? 소떡소떡. 이게 제일 맛있더라. 나는 치킨 꼬치가 제일 좋아. 3위 삼각김밥. 가격이 싸고 맛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삼각김밥. 명란젓이 들어간 삼각김밥이 국내 최초였대. 그걸 시작으로 참치마요, 전주비빔, 고추참치, 연어 등 정말 다양한 삼각김밥들도 나왔어. 그중 참치마요가 제일 좋아. 난 전주비빔밥. 2위 컵라면. 단 3분 만에 뜨끈한 국물에 꼬들꼬들한 면. 푸짐한 건더기를 먹을 수 있는 컵라면.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컵라면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아 고르기가 어려울 지경이야. 불사조 볶음면 먹을까? 킹뚜껑 먹을까? 고민할 시간에 벌써 먹었겠다. 희망의 1위는 도시락. 편의점에서는 뭐니뭐니해도 도시락이지. 천종원 도시락, 혜자 도시락, 아이돌 도시락 등 유명인 콜라보로 퀄리티가 높아지고 3,000원에서 6,000원대로 가격도 싸고 맛도 보장되어 있어. 돈까스, 불고기, 치킨 도시락 등 다양한 도시락까지 있으니 누가 싫어하겠어. 편의점 도시락 최고. 그래서 초코 너는 뭘 먹을 거야? 컵라면과 삼각김밥. 그 조합이 최고 아니야? 그렇다면 난 치킨꼬치랑 도시락. 지금까지 편의점 음식 베스트5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의점 음식을 좋아하나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아 참 여러분,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점 명심하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이게 좋을까? 아님 이게 좋을까? 윌크,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해? 으악, 그게 뭐야? 곧 외국인 친구가 놀러오는데 둘 중 뭐가 더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 산낙지랑 번데기를 줬다가 절교 당할걸? 절, 절교? 아휴, 이 누나가 알려줄게. 외국인이 싫어하는 한국 음식 베스트5 우리 생선구이. 전세계 어디든 다양하게 사용되는 식재료, 생선. 우리나라는 생선을 밥반찬으로 많이 해 먹는데 보통 통째로 나오다 보니 외국인들이 놀라기도 한데. 외국에는 필레라고 해서 생선뼈를 미리 다 발라 요리해주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이 생선뼈가 그대로 요리되는 자체를 이해 못하기도 해. 그럼 외국인 친구들에겐 생선을 어떻게 요리해줘? 마트에 가면 뼈가 손질된 생선 제품들도 파니까 그걸로 해주면 되지. 아하! 4위, 번데기. 길거리 간식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던 번데기.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하지만 징그러운 생김새와 특유의 텁텁한 맛에 외국인들이 많이 낯설어한대. 준비했는데 역시 번데기를 빼야겠어. 3위, 냉면. 여름이면 새콤달콤한 육수와 쫄깃쫄깃한 면발로 한국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시원한 냉면.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서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지만 큰 오산이야. 면발이 즐겨 먹기 힘들고 또 물냉은 춥고 비냉은 매워서 싫어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서양 사람과 달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냉면을 좋아하지. 예를 들어 주마냉면이랑 모리오카 냉면이 있어. 2위, 산낙지. 오동통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산낙지. 하지만 낙지를 산채로 먹는 거라 많은 외국인들에게 비유감으로 뽑혔어. 외국 관객들은 영화 올드보이에서 산낙지 먹는 장면이 가장 징그럽다고 할 정도야. 외국 영화에서 대왕괴물로 나오는 낙지를 산채로 먹으면 진짜 충격이긴 하겠다. 그런 괴물을 산채로 먹는 건 우리나라뿐일걸. 대망의 1위는 개불. 개불은 비싼 가격에 팔리는데 한국인은 초고추장에 찍어서 정말 맛있게 먹지만 외국인들은 징그러운 생김새나 이상한 식감 때문에 많이 싫어해. 오죽하면 캐빈이 수달과 갈매기 다음으로 개불의 천적이라고 기사까지 났겠어? 초코! 내가 개불 구해왔어. 먹자! 어우! 난 싫어! 지금까지 외국인이 싫어하는 한국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가장 먹기 힘든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음식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음식 문화를 존중하길 바라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